부산 지역 시민사회가 비싼 민자 유료 도로 통행료와 부산 시민 공공성 확보 방안 등 22가지 의제를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달라고 요구했습니다. 부산의 11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7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시계획과 개발, 청년, 지역경제 등 8개 분야에 걸쳐 22가지 의제를 발표했습니다. 여기에는 시내버스 준공영제, 미세먼지 감축, 지역화폐 등도 의제로 포함됐습니다. 시민연대는 8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에게 이 의제를 전달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충실히 다뤄질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.